어 250골드를 획득합니다. 희귀 카드 한 장을 획득합니다. 대단한 각이다. 아씨 불쾌. 불쾌. 불쾌 주고 보스 슬라임 주는 거. 이게 바로 점탑입니다. 엘리트. 엘리트 불엘리트. 이 씨는 점탑입니다. 파멸 칼젤 불격. 엘리트. 불격. 공포. 아니 잘못 누른 비타 흐리탐 천적 천적 넣을까? 비타? 흐리탐 비타 저거 놓친 것 같은데 아으 내돈 45 신경독 단분성 귀집비 또 아냐 아니 핸드 미친 야 내 돈 피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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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식 장소가 있던가 트라이미 연고 플라이니 그냥 수비 세 개 할 걸 신속 포션, 귓제피 탄분사 보스 슬라임이니까 닷 회복 아니 회복이 또 날 줄은 몰랐는데 공포 걸고 약파 걸고 슬라잉리 서로 약화 디스전 노래하는 그릇 단지 속의 유령 단지 유령으로 저거 슬라임 크러쉬 한번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엔 왜 머리가 붙어있죠? 템플 20 딜 100에 10폭 해쳐야 되지 여기서 10폭 여기서 10폭 아이고 골고루 양념도 했구만 소주 연금이면 안 나오죠 아드 악몽 유리칸 역시 아드 빠땅가 아 스네코 네코네코 스네코 스네코 할만하네 비타도 있고 신경독탄플 분리타임 어디서 좀 얻어올 수 없을까? 뭐지 또 뜨네 불그냥의 꽃님 선결구독 감사합니다 버그인가? 건물 튕겨내기 단 분사 법이 메아리구독 영코스트 쓸모없는거 뭐이냐 무력화? 아니 물 떨어졌다 타격 꺼져 타격 꺼져 스네코 어디가냐 스네코 어디가냐 스네코 스네코 아 다치었구나 음 바로 쓸걸 밥은 먹긴 했는데 하다보면 또 먹어야죠 하다보면 또 먹어야죠 굴리타임 레이아디 왜 초보자 찾아봅 아노 물리타임 언제 한 번 안 나오는데 . 제비. 우리 카카 귀엽죠? 까까 까어 욱하기 욱하기 제발 시체 폭발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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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포션 썼어야 했구나 사이스님 화이트 블루님 반갑습니다 1 데미지 킹과 갓늘 일단 신경독 내장해체 사고나면 살게 없네요 독발효기 내장해체도 할까 아니야 그냥 타격이나 치우자 이제 얼리 똥겜 아닙니다 탈얼리 똥겜입니다 곤충 박자 정식 똥겜입니다 Sek 아 잘못 온 렸네 아니 4장에서 했어야죠 휘 흑옥 부정 강폭 강폭 스네쿠가 또 오레아르콘 필요없는데 아니 왜 오레아르콘같은걸 아아아아 학님 하악 학 하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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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에임봐 잠깐만 저거 먼저 죽이면 안 되는데 아니 아니 탐플 웃기게 들어가네 신경독 먼저 빠진거 좀 아쉽네 좀 천천히 빠졌어야 했는데 얘네들한테 걸면서 코스트 생태가 아니 신경독 타이밍 안받네 잡아줘 불쾌 불쾌 저열 저열 흑우 부적 저열 흑우 불이나 많이 보고 하고 싶은데 어차피 더 더 파밍할 거 없지 않나 보스 뭐야 도너데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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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체복말이 있어서 괜찮겠지 썬날 승림 반갑습니다 공개 챌린지 하느라 1등 경고입니다 요리 칼 마무리 빌어먹을 타격이나 지우자. 설치 압도 예비. 제거... 아 돈이다. 직접 지우라는 뜻입니다. 근데 상점이 없어. 상점 없는 거 알고 돈 줬네 이거. 아니 비타 맨날 산 코냐 저거. 도움이 안 돼요. tiver자리 상점은할 수 있습니다. 아... 구르기. 떼굴떼굴 떼 떼굴 떼 떼구르르르 떼구르르 아니 비타 맨날 삼쿠야 진짜 뭐야 저거 꽥 떼굴 카드 파밍 더 해야겠다 근데 깰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대로 가도 그래서 좀 애매하네요 도누데카를 못 깰 것 같진 않은데 굳이 파밍을 더 할 필요가 있을까 킹쓸 갓머니 시체똑글 진짜 상점 나오네 어 유독가스 파워포션 들고 갈까 임 음 흐 음 어차피 깰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굳이 엘리트 잡으면서 위협에 노출될 필요가 없겠죠 10폭강으로 하는게 낫나? 왜? 으엑 야 야야야야 야 야 야야야 아! 흡 으 색옥 부족 봤다고 생각하자 흑 아잇 대걸 내 졸라실 타지잖아 저거 분양 한 마리밖에 안될걸요 저 뭐야 하나 더 받을까? 아 잠깐만 으으으 왜 갑자기 이걸 규준을 뽑네 실력 독바? 유독 찬상? 독바? 독바? 찬상? 풀 뜯는 고라니님 넣었습니다 네 체력이 110인데 죽을 일은 없겠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작도 버프 불쾌해져라 도넛스 터져요 몇 대미야 이게 1,500딜 음 편안 3,500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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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500딜